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기사 입력 수정 2017-205-1206 오전 차예련 하트 주상욱 측 임신 초기 당분간 태교에 집중 공식 입장 배우 차예련 주상욱 부부가 임신했다. 4일 차예련의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tv 리포트에 차예련이 임신을 했다. 아직 임신 초기다. 내년 출산 예정 이라고 밝혔다. mbc 화려한 유혹에서 호흡을 맞추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차예련과 주상욱은 지난 5월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두 사람은 결혼 6개월 만에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이 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임신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다. 당분간 태교에 집중할 예정 이라면서 예쁜 관심 부탁드린다. 고 알렸다. tv 리포트 밖이 기자 lukkyim골뱅이 tvreport.co.kr 사진 tv 리포트 db 기사 제공 tv 리포트. 해당 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